안녕하세요. 두팸 태균입니다.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영회의 된 우리나라 피한민국의 그 역사와 함께한 우리 코이카가 오늘도 25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전세계 곳곳에 정말 희망하지 않은 코이카가 더욱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면서 지구촌 정말 행복시대를 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